어떻게 하면 그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때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탐색하거나 어떤 과제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하고 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할 때 과목마다 수시로 지나치게 수행평가와 형성평가를 자주 한다거나 또 과제를 과다하게 내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선생님들께서도 그 수시로 내주는 과제라든지 그런 수시평가를 모두 다 수행평가 형태로 하시기 어려운 점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를 이제 우리가 형성평가하면 흔히 쪽지 시험만을 생각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의 형성평가를 사용해서 교수학습과 평가가 일단은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유학기제에서는 교과 간의 연계된 융합 수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과가 융합된 평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부담을 절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형성평가, 수행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거나 서열화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자유학기제 평가를 지금 입시에서 제외하고 또 그 대신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 간의 서열화하고 이로 인한 비교육적이고 배타적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거나 서열화하는 것은 자유학기제 도입 취지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성평가의 한 가지 방법 중에 쪽지시험이 있는데 자유학기제 동안 이런 쪽지시험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형성평가의 형태로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수행평가 방법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척도안을 작성해서 점수를 산출하고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그런 것은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학습 성취 결과는 개인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장학사님께서도 표준화된 문구를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 또는 연구학교에서도 엑셀을 활용해서 몇 가지 문구를 정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성취에 따른 표준화된 입력은 자칫 학생을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성장을 위한 지도와 조언이라는 평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앞서 말씀해 주신 토론자분과는 반대 입장인데요. 표준화된 문구를 입력하고 또 잘하는 학생에 대해 서술을 덧붙이는 것은 기존에 아마 선생님들께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던 형태와 유사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에서는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학생 모두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이들의 장점도 좀 파악해서 기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학부모들의 궁금증에 대한 부분은 서술식으로 마지막에 몇 줄 기록된 것을 보시면 사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성적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평소의 학습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나 교사의 코멘트를 그냥 집으로 보내고 확인받고 하는 것으로도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그 학업 성취에 대해서 좀 많이 파악을 하시고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주제 발표하실 때도 교사, 학생, 학부모 연계평가 말씀하셨는데 학부모가 평가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학부모에게 수시로 학습 결과를 알려서 교사도, 학부모도 그런 학생의 학습, 그런 평가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기 말에 여러 가지 항목과 함께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평소에 학생들의 그런 평가 내용을 좀 잘 기록해 두셨다가 옮기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동신중학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스의 그런 부분이 좀 편리하게 입력될 수 있는 방법의 개선 또 교사가 교수학습이나 평가에 대해서 몰입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이런 것들도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수석교사 선생님들께서 그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자유학기제는 그동안의 정책하고는 조금 다른 방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교육정책은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나 지침까지 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제도였다면 사실 자유학기제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에 대한 결과는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내용 이외에는 선생님들께 어떻게 꼭 하라고 명시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 한 학기 동안 연구학교 시범 운영을 통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를 저희도 보면서 또 더 좋은 방법을 같이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과 평가에 대한 자유를 고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작년 한 해 동안 지켜본 결과 그런 자유로운 수업과 평가를 위해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사 연수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형성평가도 좋고 수행평가도 다 좋은데 그거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사 연수 중에서 평가 연수를 세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평가에 대한 이해 부분뿐만이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수행할 것인지 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자기평가나 어떤 정의적 영역 평가에 있어서 문항을 어떻게 제작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연수가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한 학기 동안의 연구학교 운영을 지켜봤을 때 평가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런 평가의 변화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게 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